지금 시골밭에는 어떤 작물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울금이란 것인데요. 얼마 전 동네에 마실을 나갔는데 칸나 같기도 하고 북꽃 같기도 한 것이 있길래 궁금해서 어르신에게 물어보니 울금이라고 하네요. 울금, 강황, 말로만 들었는데 이곳에서 직접 보게 되었답니다. 특별하게 재배하는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물이래요. 주로 추워지는 시기에 수확을 한답니다. 대부분 강황 또는 울금으로 알고 있죠? 성질은 다르답니다. 울금은 찬 성질이고 강황은 따뜻한 성질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체질에 맞춰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마늘인데요. 마늘 한쪽씩 가을쯤에 줄대로 똑바로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게 올라온다네요. 이듬해 여름 정도에 수확을 한답니다. 마늘은 음식재료로 아주 많이 사용되죠? 특히 지금 한창 김장철이라 많이 쓰인답니다. 이것은 비트이구요. 비트 좋은 것은 다 아시죠? 비트는 뿌리부터 줄기까지 붉은색이랍니다. 흔히 샐러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구요. 온통 붉은색이라 손에 묻으면 물들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물은 들지 않더라구요. 사과, 당근과 함께 ABC 주스 등등 다용도로 활용해서 먹으면 좋다네요. 이것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이죠.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진도대파가 유명하죠. 이것은 배추랍니다. 배추들이 이렇게 큰 것인 줄은 몰랐답니다. 마트에서 망에 들어있거나 겉잎을 다 뜯어내고 깨끗하게 정리된 배추만 봐왔으니까요. 김장철이다 보니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멀리 있는 며느리, 딸들이 와서 김장을 하고 각자 나누어 가져간답니다. 고랭지 배추가 좋다고 하죠. 그런데 고랭지 쪽 배추가 잘 안되어서 올해는 배춧값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약간 비쌌던 것 같은데 한 방에 만원 정도였던 것이 올해는 만오천원 정도 한다네요. 이러니 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긴장을 안 하죠. 그냥 옥션에서 사먹는답니다. 이것은 당근이네요. 솔직히 당근은 늘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생긴 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잡초인 줄 알았죠. 도시 촌놈이라. 색깔도 이쁘고 맛도 좋아요. 생으로 먹어도 맛이 좋죠.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어 기름에 볶아 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봄똥입니다. 사실 봄똥은 배추와는 다르대요. 겨울에 정말 많이 먹는 배추인데요. 쌈도 싸먹고 봄똥 전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하던 봄똥 추운 겨울철이 제 맛이래요. 지금은 어린이피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봄똥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쪽파입니다. 쪽파 김치도 맛있지만 지금 김장철에 김장 양념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쓰임새가 아주 많답니다. 지금까지 요즘 시골밭에 어떤 작물들이 있는가를 알아봤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저같이 잘 몰랐던 도시님들은 하나씩 알아가실 거고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은 그 시절 추억 하나씩 떠올렸으면 좋을 것 같네요. 구무이 TV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는 알려주고 이런 영상 저런 영상을 통해서는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